텐션을 주면 멈추네. 서주는 게 좋아요. 이거 뭐 냄새 맡고 안 그래요? 냄새 맡는 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. 안 하니까 이게 돌진하는 거야. 오로지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. 얘인데 막 비비적거리고 냄새 맡고. 냄새 맡고 그래야 되는데. 냄새 좀 맡아라, 냄새를. 그래, 바깥이야. 냄새를 좀 맡아. 왜 어거지 냄새 맡고 싶지 않잖아. 은나도 좀 하고, 소변도 좀 보고. 아흑! 여기 왜 그래요. 아흑! 떨린다. 안녕. 애들아 물린다, 저리 가라. 애들아 물린다, 저리 가라. 프렌시클더 프랑스 시부장이에요. 조심해. 연기능이야. 안녕하세요. 아기가 탄 자전거. 특별히 안 고르는데요? 그러게. 오늘은 왜 그러지? 컨디션이 좋나? 딴 때 같으면 이제 저런 아이들이 탄 자전거 보면 막 짓고. 아버님이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잘 못 당기죠? 그러니까 목 아플까 봐. 목 아플까 봐. 목 아프다 이런 거 심심한데. 아버님은 지금 목줄 간 것도 마음이 쎄셔. 자 우리 아들이 잡아. 저요? 아들이 잡아. 떨린. 아들은 산책 시켜본 적 많이 있어요? 많이 없어요. 아예 거의 안 해봤어요. 얼른 해야지. 떨린. 얼른 해야지. 자. 해야지 해야지. 또 잡고자. 어우 아드님도 잘하시겠네. 어 독이야. 아버님은 이렇게 못하는데 아들은 아주 그냥 거침없이.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데도 흥분 안 하네. 응. 지금 거의 피를 붓는 사나이처럼 동네 사람들 다 몰고 다니는데도. 아니 문제 없는데. 문제 없는데. 강 선생님한테 좀 더 배워. 좀 살살 땡겨. 아니 살살 땡기면 뭐해. 살살 땡기면 아예 안 당겨지는데. 이리 와. Point. 넘어가. aksi 직업. 훈 pau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